안녕하세요. HBL 엘레바에서 임상 데이터 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아주 야무지게 생기셨습니다. 물건을 환불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인데 FDA 심사관들도 이 기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꼼꼼해 보이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에 적합해 보이는데요. 이분은 10년 이상의 데이터 관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바가 신약 개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지먼트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모셔온 건데 이름은 라티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엘레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여기 써져 있죠. 우리가 아웃소스 하는 것은 임상 개발을 외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보통 CRO라고 하고요. 국내에도 CRO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기업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기업은 LSK 글로벌도 CRO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을 대행하는 임상 대행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을 외주만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웃소스에 반대되는 말은 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 안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하는 그런 스터디에 관련해서 데이터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엘레바에서 하는 모든 스터디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이분이 한다는 거죠. 외주를 주든 엘레바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임상 데이터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다른 회사들도 프렌시퍼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저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지금 엘레바에서 여성분이 맡는 역할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직무들을 통해서 레귤러토리 서미션 그러니까 FDA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학 개발이라는 것은 임상 시험을 하고 그 임상 데이터를 잘 추합을 해서 FDA에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신학 승인을 받아서 판매까지 하는 것이 제약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클리니컬 데이터 매니저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 평소에 쉴 때 뭐하냐라고 하니까 가족들이랑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가족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태그 걸어놓은 것 중에 보면 리버세라닙도 있고 아필리아도 있는데 엘리베이닝 아웃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했었죠. 상승시키는 거. 그래서 결과물을 잘 내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아파티닙이 테이스랑 병용하는 임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색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파티닙도 테이스랑 병용을 하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적응증은 헤파터 셀룰러겠죠. 스폰서는 상하이에 있는 병원이고요. 임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2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용요법을 써보는 것이고요. 프리메리 아웃컴은 타임 투 프로그레이션이랑 세컨더리 아웃컴은 OS를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또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테이스를 먼저 받은 다음에 아파티닙을 복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스 먼저 그 다음 아파티닙 이렇게 해서 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지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다가 코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감기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노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 라이노바이러스가 체온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C랑 D를 보면 휴먼셀이라고 적혀있죠.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복제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그것을 본 건데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온도로 나타내는데 이 파란색이 33도, 여기 옆에 적혀있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37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33도, 빨간색 37도, 그리고 X축은 타임, 단위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얼마나 복제를 잘하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33도일수록 시간이 감에 따라서 거의 리니어하게 라이노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37도가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꺾이죠. 여기도 보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꺾이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37도로 유지를 해줘야지 라이노바이러스의 복제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도가 낮아졌다, 찬바람을 쐬고, 그렇게 해서 33도가 됐다. 그러면 라이노바이러스가 이렇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번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 따뜻하게 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라이노바이러스도 코로나처럼 RNA 바이러스고요. 여기 단백질 스파이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33도에서 35도에서 가장 감염이 활발하다고 하죠. 이게 딱 사람의 코 온도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바이러스가 사람의 코에 딱 앉았을 때 코 온도가 딱 번식하기 좋은 온도죠. 그렇기 때문에 코에 상기도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감기에 주된 병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바람이 코에 들어가면 코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얘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노바이러스도 전파가 됩니다. 보균자 환자로부터 비말로부터 전파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재채기나 기침 같은 게 내 코에 닿았거나 입에 들어가면 또 전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만졌던 수건 같은 걸로 내 눈이나 코나 입을 비볐을 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가을과 겨울에 잘 걸린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공격에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 우리 체온 37도를 잘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 얘네는 33도에서 35도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억제해주려면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2020년 12월 23일, 진짜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일단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2019년, 20년 양성률의 추이를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감소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 여름부터 해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쯤인데 2019년에 파란색은 전부 다 양성률이 있는데 2020년에는 전부 다 거의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양성률이 전부 다 떨어진 거죠. 하지만 라이노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 2020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양성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은 생각은 제가 비타민C 관련해서 이왕재 교수님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코에 그냥 항시 살고 있다. 항시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염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 코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찬바람을 쐬거나 면역이 약해지거나 할 때 감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감염이 돼서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 몸에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예방을 잘 하니까 양성률이 전부 다 떨어졌는데 라이노바이러스는 그것과 관계없이 2020년에도 똑같이 높았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나오신 백정현 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보면 다른 바이러스들이 줄은 것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일상화되면서 유병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문고리 등에 남아있을 때도 전염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쉽게 만질 수 있는 문고리 같은 거 그런 걸 잡아도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잡고서 눈, 코, 입을 만지게 될 경우에 쉽게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양성률이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로운 바이러스들은 마스크나 손 잘 씻으면 대부분 차단이 되지만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염이 쉽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